안녕하세요. 저는 임현태의 아내 레이디 제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레이디 제인의 남편 임현태라고 합니다. 10살. 10. 제가 평소에 장군님이라고 많이 불러요. 애칭 되게 작잖아요. 작은 아가새 같거든요. 저한테는 근데 이 속 안에는 정말 그 뚝심과 어떤 진행력과 실행력 그래서 뭐 주종관계. 주인. 종. 조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긴 있죠. 당연히. 아니 누가 왔다 갔었어. 아 나 진짜. 아니 내가 그러니까 치운다고 했잖아. 내가 치울게. 아 됐어 됐어. 내가 빠르니까 빠르니까 앉아있어 앉아있어. 이거 건조기 이거 대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.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. 아니야 통통통. 내가 할테니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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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